만점 우리 끌다 강력한 끌링업체 강민혁입니다. 자, 2024 물알체 압축 개념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많이 기다렸을 것 같아요. 그 압축 개념에 대해서. 왜냐하면 제수생들 같은 경우가 작년에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올해 모든 과탐생들은 다 개념을 다시 공부를 하라고 하는데 이게 좀 볼륨감이 워낙 크잖아요. 50강, 많은 거 60강까지 되기 때문에 작년에 내가 수능에서 물리를 1, 2등을 맞았는데 개념을 이런 식으로 볼륨감 있게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실제로 할 수 있다면 하는 게 좋아. 왜냐하면 수능 문제는 수능은 앞으로 한참 남았어. 이게 3개월 후에 보는 게 아니잖아. 6개월 후에도 아직 수능이 안 왔단 말이야. 그럼 너희들이 지금은 기억에 남아있지만 망각의 위험이 있잖아. 망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기억이 유통기한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까먹게 된단 말이죠. 그렇다고 나중에 까먹을 때쯤 개념을 공부하자. 라고 하기에는 또 단계적으로 좀 비효율적인 것도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심리적으로 갈등, 방황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 개념으로 좀 빠르게 개념을 보고 싶은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압축 개념 강의가 지금 오픈이 되면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인지. 그리고 등급에 따라서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것이 맞는지. 또 제 커리를 따라왔을 때 어떤 게 가장 나에게 맞는 커리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강좌 1년 동안의 커리큘럼을 보고 거기서 이제 압축 개념의 위치, 활용 방식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하면서 가도록 할게요. 자, 1년 동안의 제 커리 전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스텝 1은 개념 완성, 스텝 2는 실력 완성, 그리고 스텝 3 만점 완성, 스텝 4는 최종 점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스텝 1은 개념 완성으로 개념에 대한 커리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내일은 물리왕이라는 입문 강좌가 있어. 아예 그냥 고등 물리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 그럴 경우에는 내일은 물리왕으로 시작을 하고 개념 완성이 있고 그리고 또 압축 개념 빠르게 볼 수 있는 세 가지가 있는데 야, 너희들 수능을 만점을 받기 위해서, 1등을 받기 위해서는 개념을 어떤 방식으로든 세 번 정도 공부해야 된다고 해. 근데 이제 아예 그냥 쌩 노베인 친구들은, 슈퍼 노베인 친구들은 아예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 그랬을 경우에 이렇게 세 번 볼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인문 강좌 보고 그리고 본 개념 완성 공부하고 그리고 압축 개념으로 빠르게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뭐 내신 때 공부를 한 번 해봤다. 그러니까 완전 노베는 아니다. 그렇다고 상위권도 아닌 것 같아. 그럴 경우에는 개념 완성 보고 압축 개념으로 다시 한 번. 나는 이미 고2 때도 공부했고, 작년에 내가 수능을 준비하면서 개념을 한 번 했다고 두 번 했잖아. 그러면 올해 압축 개념을 가지고 빠르게 공부를 한 다음에 이제 문풀로 넘어가는 방식. 근데 올해 수능을 봐야 되는데 작년에 내가 학기 초에 했던 즉 지금으로부터도 이미 1년도 더 된 그때 공부한 개념을 가지고 올해 수능을 준비하려고 하면 점차 문제가 발생해. 6평 끝난 다음에 9평쯤 갔을 때 4페이지는 맞는데 1페이지 계속 틀리고 있습니다. 1, 2페이지 실수가 나와요. 이런 부작용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꼭 개념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올해 수능을 위해서는 개념부터 시작이다. 그 볼륨을 이제 어떤 걸 가져갈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 너희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력 완성이라고 해서 이제 킬러 유형 분석하는 특란도 특강이라는 강좌가 있습니다. 킬러는 이제 대부분 1단원과 2단원의 앞부분. 그렇죠? 전자기 그리고 전기력과 자기장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반도체 회로. 그렇죠? 반도체 회로가 전혀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게 특란도 특강. 킬러 유형 분석입니다. 일반적으로 뭐 킬러 N제라고 애들이 규정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킬러 N제보다는 이게 N제 그러면 왠지 그 예상 문제들로만 되어 있는 걸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라 킬러들의 유형들을 연습할 수 있는 문제들을 정교하게 만들어서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예상 문제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제 유형이 내가 볼 때는 조금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킬러 유형 분석 강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출 문제 중에 기본 기출이 개념 완성의 한 500문제 이상 들어 있어요. 그리고 기출 300에 심화 기출 문제가 328문항이 올해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하게 되면 전 기출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데 제스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기출을 안 풀어도 되는 상황일 수 있잖아. 그럴 경우에는 여기 있는 문제들은 안 풀고 개념만 공부하고 여기에 있는 심화 기출을 풀면서 공부를 하시면 훨씬 효율적이겠죠. 특란도 특강은 작년에 들었어도 올해 다시 보시면서 올해 또 새로 신설된 바로 빗면에서의 높이차 유형이 또 신설이 됐어요. 작년에 그 9평이랑 수능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졌던 내용이죠. 높이차 문제. 빗면에서 높이차로 막 MG사인 같은 걸 활용하는 거 있잖아. 그리고 이제 스텝 3 만점 완성. 이제 전범위 인제. 이게 이제 전범위 N제입니다. 중킬러, 킬러 위주로 되어 있는 N제가 실전 300이고요. 여름 시즌부터 이제 진행이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수능 직전에 올해 진행됐던 모의고사 문제들 중에 베스트 문제들과 1년 동안 제 커리 중에 가장 여러분들이 꼭 다시 봐야 되는 가장 좋은 문제들, 베스트 문제들을 뽑아서 올해 수능을 예측해보는 최종 점검. 그리고 모의고사는 따로 뺐습니다. 특란도 모의고사가 올해 이제 회차가 30회 회차로 늘어나게 되죠. 시즌 1, 2 이렇게 7회 7회 이렇게 구성이 되고 파이널이 8회 8회 이렇게 구성이 돼서 7, 7, 8, 8. 30회의 특란도 모의고사가 진행이 됩니다. 알겠죠? 특란도 모의고사는 대부분 개정이 되어 기본적인 몇몇 문제 빼놓고는 킬러나 준킬러 같은 경우는 모두 교체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30회의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공이 될 것이고 올해 또 하나 신설이 되는 게 빅킬러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킬러가 없는 18문제짜리 한 20분 초반대 한 22분 정도? 17문제짜리 선생님들에 따라서 17문제짜리 16문제짜리 또는 18문제짜리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데 저는 일단 18문제짜리 빅킬러 모의고사를 여러분들한테 8회 정도 제공을 해 줄 거예요. 그래서 킬러 2개가 없는 뉴턴 역학 2개가 제외된 나머지 18문제짜리 그래서 비역학은 모두 포함되어 있는 모의고사가 8회가 진행이 됩니다. 알겠죠? 빅킬러 모의고사가 특특할 때 정도에 같이 특특 종강할 때쯤 실전 300 나올 때쯤 진행이 되고요. 시즌 1은 특강할 때부터 시즌 1, 시즌 2, 그리고 파이널 때 파이널 1, 2가 제공이 됩니다. 자, 이 전체적인 과정에서 물화일체 압축 개념은 요기에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가봅시다. 강의 교재. 일단 교재는 개념 교재랑 동일합니다. 개념 완성 교재랑 요게 이제 메인 교재야. 알겠죠? 주 교재가 되겠습니다. 주 교재인데 이 안에 기본 기출이 포함되어 있어. 기본 기출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데 기본 기출이 한 500문항 플러스 알파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심화 기출이 이제 심화 기출. 고난도 기출입니다. 심화 기출 문제집이 기출 300이라는 책이야. 여기는 한 328문항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올해 이미 출간이 되었죠. 그리고 필기노트입니다. 필기노트. 필기노트는 곧 출간이 될 거야. 저희 그 필기노트의 특징 아시죠? PDF로 이미 제공이 됩니다. 개념 완성 공부할 때 제공이 되는데 그것들을 이제 전부 묶어가지고 필기노트가 따로 올해 개념이 반영된 필기노트가 나와요. 그러니까 작년 개념으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작년 개념으로 미리 만들어가지고 개념서와 이렇게 같이 합본해서 팔지 않고 저는 올해 진행된 개념들을 새로 다 정리를 해서 필기노트가 새로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곧 나와요. 3월 중에 출간이 됩니다. 알겠죠? 기출 300이 이미 출간되어 있고 얘도 당연히 출간이 되어 있겠지. 자 강의 교재. 메인 교재는 얘입니다. 얘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잠시 후 얘기해 주겠지만 압축 개념을 공부하더라도 공부를 하면서 반드시 문제를 병행하셔야 돼. 수준에 따라서 나는 기본 기출을 병행할 수 있고 또는 심화 기출만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네. 이제 이런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지? 둘 중에. 이걸 선택해서 갈 거냐. 이걸 선택해서 갈 거냐. 아니면 또 시간이 조금 되는 친구들은 사실 다 하셔야죠. 그렇죠? 개념 완성부터 1월부터 공부한 친구들은 사실 다 하면서 따라오는 게 맞는 거야. 근데 지금 3월이라는 특징이 있잖아요. 3월달이 시작하는 재수생들 이런 경우는 자신의 수준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도 있다. 필기노트는 같이 보시면서 사실 필기노트는 문제풀이하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비역학 파트를 많이 정리하지 않습니까? 역학도 물론 다 정리되어 있지만 비역학 파트를 반복할 때 단순 개념 문제들 있잖아. 그런 것들을 뭐 계속 어떻게 강의를 두 번씩 세 번씩 보면서 반복합니까? 생각이 날 때마다 또는 뭘 틀렸을 때마다 계속 필기노트를 보시면서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얘는 반드시 필요한 책이에요. 필요한 책이니까 있어야 되겠고 너희들 문풀을 어떤 걸 할 거냐? 필기노트. 필기노트도 저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여기에 수업에서 진행됐던 것들을 다 정리해 놓기 때문에 알겠죠? 메커니즘 문석이라던가 가치의 문제풀이는 내가 이 압축 개념에서는 가치의 문제풀이 연습해가 여기 같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가치에까지 제가 문풀에 대한 수업에서 했던 것들을 모두 정리해서 포함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활용을 잘 하셔가지고 수업을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자, 강의 구성과 특징. 일단 수능이 필요한 필수 개념을 압축했는데 기본 개념들은 조금 빠르게 그리고 제2, 무라일체, 잠깐 들어봐 무라일체 개념완성이라는 책이 구성을 너희들이 조금 아셔야 돼요. 구성이 일단 개념이 정리되어 있겠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개념이 정리되어 있고 두 번째 정리되어 있는 것들은 바로 정리해라고 해서 OX라던가 OX, 기본 문항이야. 예제. 이런 것들이 정리되어 있는 파트가 있어. 그 다음에 메커니즘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킬러 스킬들이 들어있는 거야. 알겠죠? 메커니즘 분석 분석해라고 되어 있어요. 반말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같이 해라고 해서 내가 개념완성할 때는 같이 풀어주는 대표 기출 형태인데 약간 난이도가 있는 것들로 같이 풀어드리게 돼요. 그리고 연습해. 연습해는 기본 기출로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요 녀석이 기본 기출로 되어 있고 같이 해는 중상급 기출이거든. 중상급 기출인데 많지가 않아요. 소단암별로 한 4문제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조금 양이 적습니다. 양이 좀 적고 이 녀석이 엄청나게 양이 많아요. 이게 500문항 플러스 알파야. 이게. 알겠죠? 그래서 개념서긴 하지만 개념 플러스 기본 기출 문제집이 바로 이 누랄체 개념완성인데 압축 개념에서는 뭘 하냐면 개념 요거를 진행을 합니다. 요거를 진행을 하고 메커니즘 분석을 해요. 요기 아래쪽에 대표 기출이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안 하는 게 뭐냐면 정리해. 이건 너희들이 이제 풀어. 수업에서 진행을 안 합니다. 알겠죠? 연습해도 진행을 하지 않아요. 알겠죠? 기본 기출문제 문제풀이 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념을 빠르게 보려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수업에서 진행되는 것은 개념을 빠르게 진행을 하고요. 스피드. 얘를 심화해서 천천히 진행하면 되는 얘하고 얘. 이 녀석을 이제 수업에서 진행을 합니다.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하겠죠. 킬러 스킬들이라던가 또는 그 과정들 중에 중요한 내용들을 분석하는 파트가 이 분석해 파트거든. 얘는 이제 선택적으로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요걸 선택적으로 풀어줍니다. 알겠죠? 야 이 개념 완성 이제 개념 완성에서 이걸 다 다루지만 이제 압축 개념에서 다루는 게 여기 보라돌이라는 얘기야. 압축 개념에서는 얘, 얘, 얘 그리고 선택적으로 같이 애를 풀어줍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이 같이 막 풀어 나간다고 했을 때 연습회 같은 것들이 필요하면 이제 개념 완성으로 가시면 돼요. 정리에는 너희들이 뭐 따로 하지 않아도 돼. 니들은 해야 되는데 내가 강의를 진행을 안 해도 돼. 왜냐면 너무 쉬운 OX나 기본 예제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냥 해설 보면서 해설은 다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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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을 한다. 그리고 강장 한 20강 정도로 스튜디오에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수능에 필요한 필수 개념들을 압축하면서 킬러 유행에 필요한 핵심 개념들을 정리합니다. 이게 이제 메커니즘 분석 메커니즘 분석과 대표 기술을 진행하고요. 가치의 문제 풀이는 핵심 단원들을 진행을 합니다. 이제 수업을 듣다 보면 나오게 될 거야. 자, 약 20강 정도가 예상이 되어 있고요. 50분 기준으로 한 20강 플러스 마이너스로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풀 버전 개념 완성의 한 절반이 채 안 됩니다. 풀 버전이 거의 50강 정도 되거든요. 그거의 한 절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 자, 일부 문풀은 개념 완성에서 내가 이런 가치 같은 것들 내가 꼭 풀어봐야 되는 것들은 개념 완성에 있다면 그거를 이렇게 일부 제공할 거예요. 많이 제공하지는 않아. 대부분 이제 특화된 이 전용 강좌로 진행이 되는데 일부 문제 풀이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강의를 개념 완성에 있는 것들을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강의 구성과 특징은 이런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빠르게 이제 공부를 개념들을 공부해 나갈 때 필수적으로 이것만 가지고도 그래도 한 번 공부했던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충분하다. 근데 노베이스가 이거부터 시작하면 안 돼요. 알겠어? 노베이스는 이거부터 정말 진짜 나는 3등급만 맞으면 되는데 너무 시간이 없어. 뭐 그런 경우 아니면 개념 완성으로 시작하거나 또는 내일은 물류항으로 시작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알겠죠? 학습법 말씀드릴게요. 올해 수능을 준비하려면 반드시 개념 학습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 근데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 개념을 이제 뭘로 시작할지 이제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강의 수강한 다음에 반드시 복습을 진행하면서 개념을 정리하는 습관을 드린다. 아, 이거 되게 중요한데 니들이 특히 한 번 공부했던 친구들이 이회독으로 약축 개념을 많이 듣게 되는데 그럴 때 대충 공부해. 그러면 별 도움이 안 돼. 반드시 스스로 손글씨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쁘게 쓰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이 수업 들었던 것들을 순으로 직접 정리하면서 그 흐름을, 알고리즘 같은 것들을 쭉 한 번 써보는 건 정말 개념 공부할 때 도움이 많이 되니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글씨 정리를 같이 하세요. 안 이뻐도 됨. 어차피 예쁜 건 필기노트로 제공이 되잖아. 필기노트보다 예쁠 수 없어. 불가능해. 알겠지? 두 달 동안 그것만을 위해서 이렇게 글씨를 쓰는 전임 연구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대충 손글씨 정리해서 어떻게 그것만큼 씁니까? 예쁜 건 거기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정리하는 행위를 통해서 개념을 견고하게 확실하게 하면서 간다. 이런 느낌으로. 필기노트는 특히 문풀 단계에서 많이 활용을 하게 되니까요. 그때 집중적으로 활용을 해주시고 정리노트 하나 준비해. 그래서 강의 들은 다음에 꼭 정리해. 알겠지? 그리고 필기노트 보면서 혹시 누락된 게 있는지 누락된 거 있으면 다시 한 번 써보고. 필사까지는 아니지만 한 번 옮겨 적어보고 이런 방식을 취해 주시고요. 개념 복습은 반드시 효율을 위해서 1일 이내에 해주세요. 알겠죠? 1일 이내에 학습을 해서 학습 효율을 높인다. 문풀을 병행한다. 문제 풀이는 이게 단순히 그냥 킬러 문제를 연습하기 위한 문제 풀이가 아니고 예상 문제를 위한 그런 게 아니라 개념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문제를 같이 풀어나가는 거지. 연습의 문제 기본 기출을 풀던가 심화 기출을 풀던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효율을 높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3월 달부터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 한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아. 지금 이제 개강이 되면 그래서 어느 정도 다 완강이 된 다음에 들을 수도 있겠지만 매주 이제 업로드 되는 걸 따라갈 때는 약간 뭐 너희들이 느리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어차피 뭐 4월 중순 전에는 다 완강이 되게 돼 있어. 알겠죠? 그때까지 4월 중순까지 완강이 된다 정도로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더 느리게 하진 않을게요. 알겠죠? 4월 중순까지는 최대한 완강을 목표로 진행을 하도록 할 텐데 근데 그 개념 물리 공부할 때 상반기 때는 최상위 학생들의 평균 과탐 한 과목 학습시간이 7시간쯤 되니까 최소 7시간은 공부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개념 공부할 때 7시간 정도 최소 공부하고 노베이스는 거의 2배 정도를 몰빵해가지고 잠시 확 불타 올라와 주셔야 돼요. 주당엔 14시간 이상 공부하셔가지고 개념들 할 때 시간 투자를 막 해주세요. 그래야지 이제 개념이 끝난 다음에 너희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고 등급을 뽑을 수가 있어. 일주일에 7시간 노베이스가 공부해가지고 그냥 그럭저럭 그럭저럭 물리원 공부해가지고 개념 끝나잖아? 시험 보잖아? 4등급, 5등급 나와. 그럼 내가 하고 싶겠니? 아니지.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 왜? 세 번째 개념 공부한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하는 애들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근데 한 번 공부하고 너희들이 1, 2등급을 맞겠다? 엄청난 욕심입니다. 개념 공부할 때 너희들이 한 3, 3달 공부 열심히 했어. 그렇다고 해서 6개월 이상 공부한 애들을 쉽게 따라잡을 수는 없는 거야. 너희들은 3개월 열심히 공부하면 되게 많이 한 줄 안단 말이야. 근데 그게 그 전에 하나도 없이 여기에 3개월 동안 한 거야. 열심히. 그렇다고 해서 1, 2등급이 안 나온다니까. 착각하지 마시고 노베이스 친구들은 개념 공부 시작할 때는 한 주당 14시간. 하루에 2시간씩 그냥 꼬박꼬박 하셔야 돼요. 노베이스는 14시간이 최소에요. 최상위 애들이 7시간 하고 있으면 2배 정도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렇게 3개월 정도 하면 4, 5등급은 안 나올 거야. 3등급 이상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하루 1시간 깨자깨자. 그렇게 해서는 안 나와. 하루 1시간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착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탐 2개 합치면 이제는 수학과 비슷한 학교도 있어. 대학교에 따라서. 아시죠? 중요도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입시의 경향이 과탐이 되게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사머리와 학습 가이드 잠깐 얘기할게요. 상위 수준. 상위 수준이라는 게 딱 어떻게 딱 지정될 수는 없는데 물리에 있어서 만큼 상위 수준이라는 것은 내신 때 한 번 했다. 개념 공부 한 번 했다. 그런 배경이 있는 친구. 그런 친구들을 상위 수준이라고 할게. 세 번째 개념을 내가 보려고 한다. 지금. 작년에 열심히 했지만 그래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을 상위 수준이라고 할게. 압축 개념부터 시작합니다. 기본 기출은 제외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개념서에는 기본 기출을 풀지 말고 기출 300을 같이 병행해. 압축 개념 플러스 기출 300으로 같이 공부를 해. 대신 이제 압축 개념 공부할 때 있는 대표 기출 같은 거랑 거기에 있는 가치의 문제 풀이는 풀어줘요. 연습해만 제외한다고. 연습해. 이거 연습해만 빼고 너희들 근데 취약한 부분들을 하시면 돼요. 연습해. 연습해를 제외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거 제외하고 얘로 풀어줘. 취약 부분은 너희들 연습해 풀어. 시간이 많으면 얘도 그냥 한 번 쫙 풀면서 가는 것도 고려해볼 만해. 알겠지?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면 특란도 특강이 개강이 돼 있을 거야. 특란도 특강. 킬러 유형 분석 특강이죠. 거기에 빅킬러 모의고사가 한 10회 이내로 나올 테니까 일단 빠르게 속도감을 위해서 속도감을 위해서 빅킬러 모의고사들을 풀어. 알겠죠? 속도감. 속도감 훈련을 하는 거야. 알겠죠? 킬러를 제외하고 내가 22분 정도에 18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지. 그리고 특란도 모의고사가 7회가 나올 텐데 이걸 특란도 특강 하면서 아직은 하반기가 아니기 때문에 특득할 때는 대부분 상반기 때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당 한 회 정도씩 풀어 나가면 한 7주 정도 그때 특득을 7주 정도 잡아가지고 쫙 공부하시면 가장 베스트해. 알겠지? 그리고 이제 여름 시즌에 우리가 6월 말 정도에 실전 300이 나올 텐데 이게 전범위 NG예요. 전범위. 그러니까 특란도 특강은 전범위가 아니야. 파동이 없어. 파동이. 파동이 없는데 얘는 파동까지 포함한 전범위 NG입니다. 그리고 모두 예상 문제. 특득은 70% 정도의 자작 문제랑 30%의 고난도 기출로 되어 있어. 개정은 작년에 비해서 40% 정도 개정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가 이걸 예상 NG라고 하지 않는 거야.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서 작년에 베스트 문제들을 남겨두고 그 중에 최근 유형들을 넣어가지고 40%를 개정하는 거지. 매년 40%를 계속 개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유형 분석의 특징상 그냥 예상 NG라고 보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얘들은 계속 개정이 많이 되고 있어요. 실전 300 같은 경우도. 거기도 이제 실전 300은 전범위 NG로 얘들도 100% 개정을 하진 않는데 정말 꼭 봐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 전체 단위로 봤을 때. 근데 최근에 경향을 반영한 것들은 모두 새로 제작해서 넣고 있습니다. 이때 시즌2를 함께 변경해 주면 돼. 이때까지도 주당 한 회 정도씩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맞춰가지고 얘도 7회를 내가 잡은 거고 많이 생각해서 몇 회가 가장 적합한가. 이 녀석도 7회를 잡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 점검. 최종 점검을 진행을 할 때는 이제 최종 점검은 이게 올해 올해 기출은 기출 문제집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올해 기출 베스트하고 그리고 내가 강민웅이 생각하는 강티가 이제 1년 동안 제작했던 문제들 중에 반드시 이건 다시 풀어봐라라는 강티 베스트 강민웅의 베스트 문항들 이런 것들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랑 그리고 일부 알파 일부 알파는 뭐냐면 올해 나오는 것을 예상되나 이제 1년 동안 내가 이제 커리를 쭉 봤을 때 좀 부족한 문제가 있어. 또는 기출 문제들 중에 반복해야 되는데 기출 문제가 반복된 문제들이 없어. 그런 것들은 새로 제작을 해서 최종 점검에 들어갑니다. 알겠죠?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구평에 있는 반도체 배로랑 수능의 반도체 배로 나왔잖아. 구평 반도체 배로가 구평에 새롭게 나온 거야 이게. 그러니까 강사분들이 그걸 예상하지 못했던 거지. 그랬을 때 나는 발빠르게 그 문제들을 연구소에 제작을 해서 여기에 알파로 넣어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반도체 배로 최종 점검에서 공부한 사람들 다 맞았죠? 그렇죠? 구평과 유사한 스타일을 제공해 줬기 때문에 그 트남동 모의고사 파이널 원투 파이널 원투 이걸 8회 8회예요. 이걸 이제 막판에 쭉 몰아가지고 최상위 수준 학생들 하시면 되겠고 중위 수준 중위 수준은 한 번 정도 한 친구들 일반적으로 내신 공부하고 이제 현역으로 이제 한 번 더 개념 수능 개념을 공부해야 돼. 이런 친구들은 개념 완성 풀 버전을 공부하셔야 돼요. 알겠죠? 지금 압축 개념을 하기보다는 개념 완성 풀 버전을 공부하면서 기출 300을 함께 해줄 수 있다면 가장 좋은데 조금 힘들면 이쪽으로 넘기셔도 됩니다. 알겠죠? 예? 여기서 같이 하던가 여기서 같이 하던가 지금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 있으면 같이 하셔도 되고 나중에 특특할 때 할래 이렇게 되면 이제 요 때 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중위 수준 학생들은 개념 완성이랑 기출 300 요거 하시면서 요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근데 만일 너희들이 일반적으로 한 3번 정도 봐야 된다고 하잖아. 어딘가에서 개념에 빵꾸가 난 것 같으면 빠르게 이 알파로 압축 개념을 함께 공부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알겠죠? 예. 빠르게 알파로 이런 거 있잖아요. 고2 때 내신 공부를 하긴 했는데 뭐 안 한 거나 마찬가지여서 이게 첫 번째 1회독이 돼버리는 거야. 그렇다고 뭐 입문 특강까지 들을 필요는 없는 수준인 것 같애. 이걸 공부를 해. 그 다음에 압축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거 20강 정도기 때문에 하루에 2개씩 보면 한 10일이면 끝난단 말이야. 그래서 다시 한번 2회독을 해야 될 때 무슨 뭐 내신 휴강 기간인데 내가 내신 공부 안 해. 뭐 이럴 때 또는 뭐 나중에 뭐 10월, 9월 정도에 이제 추석이 있는데 개념 부분들이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애. 그럴 때 이제 압축 개념을 같이 공부를 하는 방식 기본적인 뼈대는 개념 완성과 기출 300을 하면서 특특으로 넘어가고 실전 300 할 때 특무 시즌 1.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상위 학생들은 조금 땡겨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하위 중위 학생들이 약간 뒤로 미루는 거예요. 뒤쪽으로. 뒤쪽으로 밀어. 그래서 한 단계 정도 내가 밀었지. 그치? 한 단계 정도 밀어가지고 막판에 모의고사의 몰빵, 휘몰아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중위권 학생들한테는 유리. 알겠죠? 그리고 또 얘들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때 모의고사까지 막 들어가게 되면 완성도가 좀 떨어져. 상위 학생들에 비해서는. 우리는 어차피 지금은 중위지만 나중에는 상위 등급이 될 거잖아. 그러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제안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노베이스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노베이스 친구들은 내 이름 물류왕 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은데 이거는 이제 내가 슈퍼 노베냐 그냥 노베냐 완전 노베야. 완전 노베이스인데 고등 과정에 대한 물리를 공부해 본 적이 없어. 그러면 세 번 정도 봐야 돼. 1회독 2회독 3회독 이렇게 잡으셔야 돼. 1회독 2회독 3회독 이런 식으로 세 번 보셔야 됩니다. 슈퍼 노베는 아니야. 그래도 뭐 물리 감각이 좀 있어. 감각이 있어서 입문 특강까지는 들을 필요 없으면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사실 그럼 중위 수준 커리를 따라가는 게 조금 더 나아. 일반적으로 저는 슈퍼 노베를 말하는 거야. 그럴 땐 내 이름 물류왕 개념 완성 압축 개념 보면서 이때부터 이제 심화 기출을 나가는 거지. 기본 기출을 여기서 해주시고요. 시간 투자 많이 하셔야 됩니다. 특히 상반기 때 하루에 두 시간은 그냥 기본이야. 과탐 한 과목에 대해서 지금 물리만 노베지 다른 것도 다 노베는 아니잖아. 뭐 전체가 노베인 사람이 어딨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물리가 이렇게 완전 노베 있으면 대부분 다른 과목들은 조금 더 낫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고 모의고사는 최대한 뒤를 밀어. 그래서 기본 모의고사 있잖아요. 빅킬러 모의고사를 이제 특특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뒤쪽으로 쭉쭉 밀어가지고 실전 300 특무 최종 점검 모의고사 파이널 원투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을 노베이스 친구들한테는 추천을 드립니다. 노베이스 친구들은 일단 개념을 세 번을 어떻게든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야 돼.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돼. 이거 안 하고 얘 보고 얘 두 번 보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걸 너희들이 한 번만 할래요 라고 하면 나중에 계속 뭔가 까먹는 느낌이 들 거야. 그래서 아 저기가 뭐였지 이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럴 때 압축 개념을 들어 그냥. 알겠어요?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여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세 번 개념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문제풀이하면서 모의고사들은 최대한 하반기를 미루는 거야. 하반기를 미뤄서 하반기 때 몰아치겠다. 알겠죠? 최고의 효율을 위해서. 미리 뭐 6평, 9평 점수 난 기대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제 9평 이후로 모의고사들 다 몰빵하는 거지. 알겠나요? 그래서 여기 실전 300이 여름에 시작이 되는데 혹시 이게 여름에 시작이 안 되게 되면 이것도 하반기로 미뤄. 파이널 하면서 실전 300 플러스 나머지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좋아. 알겠죠? 그리고 모의고사들은 다 풀지 못하고 풀다가 수능을 보러 간다 이런 느낌도 괜찮으니까 로베이스 친구들은 지금 이 부분을 개념을 여러 번 돌리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줘. 그래서 되게 불편할 거예요. 세 번이나 개념을 보라고 이럴 수 있는데 분량이 작잖아요. 이거 한 11강, 12강이고요. 얘는 20강. 얘가 분량이 커 50강 가량 나온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로베이스 친구들은 시간 투자 많이 하셔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본 강좌에서 압축 개념 1강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